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뭐 내 생일이야? 지윤 형에 유성희 형에 너까지... 인기가 너무 많으셔서 내가 번호를 뽑고 기다렸지... 어!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괜찮아, 여기 아무도 없어. 아니, 아니, 아니! 떡볶이 터져! 떡볶이? 순대는 간만이야! 뭐야, 진짜 간만이야? 그럴리가요, 끓기 전에 챙겨 먹으라고! 근데 이거 주러 온 거야? 응! 아니, 뭐 그냥 여러 살 신경 쓸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왜? 보고 싶었어? 그럼 안 돼? 돼! 완전 돼, 진짜! 완전 돼! 자, 봐! 눈 먼저 깜빡인 사람 미치는 건가? 응? 아! 눈싸움 중인 건가? 승부욕 생기는데? 그럼 나도 질 순 없지! 아! 어! 지금 눈 깜빡거렸어? 어! 아! 졌다 야 이거 졌다 어떡하지? 벌칙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벌, 벌칙이 뭘까? 뭐야, 이게 벌칙이야? 응, 싫어. 아니? 정리를 들어가면 어떻게 돼? 정리를 갔어. 아니, 방해, 방해, 방해. 스텝리로. 스텝리로 다 갔어. 조용히 해. 오늘 내가 빌렸다니까. 이리 와. 스텝리로. ffft appeared, omال intentions Parasi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